에디터블 폴리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에디터 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 힌지 프롬 엣지와 익스트로드 얼룩 스프라인 입니다 자 간단한 어떤 박스를 간단하게 그냥 하나 만들고요 자 세그먼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도로 나누고요 에디터블 스프라인 에디터블 폴리오를 바꿔줍니다 자 버텍스 레벨에서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버텍스들을 마우스 드래그로 전체 선택하시고요 스케일투를 이용해서 X 플러스 방향 X 플러스 방향이라는 것은 우측을 뜻하는 겁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두 번째 줄에 있는 버텍스들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정도만 하죠 그 다음에 윗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를 좀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익스트루드 종료 하시고 자 요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델리트 눌러서 삭제해 버립니다 요 면도 델리트 눌러서 삭제하고요 자 삭제보다는 자 요 상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힌지 프롬 엣지라고 되었는데요 여기서 힌지라는 것은 경첩을 뜻하는 거죠 힌지 경첩입니다 경첩이라는 것은 상자가 있고 상자를 열고 달을 수 있는 뚜껑이 있으면 이 상자와 뚜껑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뚜껑을 열고 달을 때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가 힌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라기보다는 비슷한데 여기서 힌지라는 것은 선택한 면을 지정한 엣지를 따라 돌출시키고자 할 때 쓰는게 힌지 프롬 엣지입니다 즉 엣지로부터 힌지를 하겠다 그 뜻인데 자 윗면을 이렇게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하죠 선택한 다음에 요 면을 돌출시키면서 요렇게 요 엣지를 따라 중간에 있는 부분 엣지 있죠 요 엣지를 따라 이렇게 돌출되면서 해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보통 쇼파 등바디 부분 머리가 닿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힌지 프롬 엣지 세팅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앵글이 30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픽힌지라고 나옵니다 픽힌지 여기서 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픽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픽 뭔가를 뭔가를 클릭해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라는 얘기는 어떤 물체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어떤 물체를 수정하기 위한 어 어떤 세이프라든지 물체 수정을 위한 물체 수정이보다 물체 모양 변형을 위한 변형을 위해서 세이프나 엣지를 선택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픽이란 말 놓으면은 물체를 변형하기 위해서 장면에 있는 어떠한 세이프나 어떠한 엣지를 클릭하라 그 뜻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기에 픽 힌지가 넣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보시면은 힌지 프롬 엣지가 선택한 면을 지정한 엣지를 따라 돌출시킨다 되어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힌지라는 것은 결국 엣지를 클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버튼을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화면상에서 가운데에 있는 요 엣지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엣지가 됩니다 면을 면을